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의 2인자인 조남관 차장이 이번 인사에서 중간 간부를 핀셋으로 꼭 집어내는 그러니까 권력수사를 하고 있던 검사 또는 이성윤 지검장과 갈등관계에 맺어있던 이런 검사들을 핀셋으로 꼭 집어내서 좌천성 인사를 하는 것은 안된다 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오늘 오전에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던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는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파동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이날 논의가 예정된 검찰의 중간 간부 즉 차장과 부장검사 인사에 관련해서는 중료 사건의 수사팀 또는 대검이나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메우고 그리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조 차장검사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애초 대검에서는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광범위한 인사규모 단행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광범위한 인사규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권력수사를 막았던 그리고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했던 검찰 내부의 인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법무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전반적으로 인사 폭은 적고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비어있는 자리, 그 자리에 사람을 처우는 수순에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월선 원자력수사팀 월선 원자력수사팀은 대전지검에 있습니다. 이 대전지검의 수사팀을 손을 대지 말고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 여기도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어있는 몇 곳 여기에 사람들을 채워달라 하는 요청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법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핀셋 인사를 한다 하는 소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핀셋 인사.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성윤 지검장에게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해달라고 하면서 찾아가서 항의도 했고 또 전자결제를 올려서 이성윤 지검장이 아주 곤란하게 됐던 그래서 변필근 형사 1부장을 핀셋으로 꼭 집듯이 이렇게 해서 자천성 인사를 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인사를 앞두고 차장검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실무자 간에 법무부와 대검사 간에 실무자 간에 명단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핀셋 인사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사람을 빼내는 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의 척건들을 지금 부장 또는 차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 앞장섰던 일부 검사들을 성진, 영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박언정, 지금 법무부에서 감찰 담당관으로 일했던 박언정 검사가 남부지검 차장 검사로 간다는 설도 있고 그리고 임언정 검사가 지금 법무부의 감찰 과장으로 성진한다는 설 그러니까 지금 여성 두 검사들이 각각 성진해서 자리를 옮긴다. 이 두 사람은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아주 간격이 있는 척을 진 듯한 그런 은행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조남관 법무부 차장은 핀셋 인사는 하면 안 된다. 원래는 전체 인사를 다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현상 유지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현상 유지를 한다고 하면서 핀셋 인사를 하듯이 지금 월성 원자력 수사팀과 그리고 법무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이 수사팀의 핵심 인물들 핀셋으로 집어가지고 발령을 내는 이런 인사는 안 되고 거꾸로 지금 임언정 검사와 박언정 검사 지금 친정권적인 인사로 보이는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거꾸로 핀셋을 집어가지고 성진시키는 이런 인사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보통 인사 관련된 발언들은 잘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2인자인 차장 검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지금 인사 카드를 놓고 서로 협의를 하는 걸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장했던 그런 의견들이 다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성진, 영진하는 것 같고 또 이성윤 지검장과 갈등 관계에 있던 이런 검사들도 핀셋으로 확 집어내는 이런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검찰 쪽에 아주 불리한, 대금에 불리한 인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늘 청와대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수 수석은 21일까지 휴가를 신청해서 나흘 동안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핵심은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수석을 그치지 않고 패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사전 결제를 받지 않고 인사안을 발표한 것 같다. 그래서 신현수 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된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지만 문 대통령은 그걸 만료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현수 수석은 사의를 두 번, 세 번 표현했고 대통령은 그때마다 반려를 했다. 그래서 비서실장의 권유로 한 이틀 동안 머리를 씻기 와라 해서 지금 휴가를 갔는데 휴가를 갔어도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평생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평생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려졌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 출근하고 난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일체 신현수 수석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했는지 여부도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고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도 입을 다물고 있는데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오전에 출근하고 난 뒤. 아마 지금 점심을 같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신현수 수석에 대해서 만류, 사퇴를 하지 말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달라 하는 만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신현수 수석은 일명이 밖에 있을 때는 본인은 이제 나가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데 다시 청와대에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설득을 당할지 이렇게 좀 시간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숙 수석에 대해서 총력을 기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숙 수석을 유지,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현숙 수석이 나가게 되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사를 할 때에도 박근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까지 패싱을 했다. 그 가운데에 민주주의 4.0이라는 이런 국회의원들 모임이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전체가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인사를 놓고 아주 그야말로 인사 기강, 체제가 무너지는 듯한 이런 상황인데 신현숙 수석의 나감으로 해서 그게 바로 방패 마귀가 없이 지금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바람이 몰려오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은 신현숙 수석이 남아서 끝까지 자기와 함께 가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아침에 어제는 그저께는 동아일보가 신현숙 수석이 대통령의 저가를 받지 않고 박근계 장관이 일방직으로 인사를 발표했다고 했는데 중앙일보까지 나서서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신현숙 수석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설득을 당할지 또는 대통령이 포기를 하고 사표를 수리할지 오후 상황이 궁금해집니다. 오후에 다시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